엔젤 씨, 보건소에서 독감 예방 주사를 맞을 수 있어요? 아니요, 아직 안 맞았어요. 보건소에 갈 때 뭘 준비해야 돼요? 보건소에 갈 때 뭘 준비해야 돼요? 보건소에 갈 때 뭘 준비해야 돼요? 보건소에서 생성될 때智oras singing 상대 흠정 물론이지요. 나트 씨는 독감 예방 주사를 맞았어요? 그럼 빨리 가서 독감 예방 주사를 맞도록 하세요. 그런데 열이 날 때는 맞으면 안 돼요. 외국인 등록증을 가져가도록 하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